그 다음 64번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에 규소 원소를 첨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알루미늄 합금이죠.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주조 가공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수주조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캐스팅을 녹여서 샘물을 만들어서 그 샘물을 금형에 부어서 굳혀서 제품화하는 방법이 다이캐스팅 주조법에 해당이 되고 알루미늄 합금 중에 보면 실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루미늄 또는 알펙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실루미늄은 알루미늄 플러스 규소 합금을 실루미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규소를 첨가시켜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런 얘기인데 규소를 첨가시켜줌으로써 주조성이라든가 유동성 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규소를 첨가시켜주면 탄성한도라든가 피로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유동성을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관취성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규소를 집어넣으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성현상이 두들기면 잘 깨진다 이런 얘기니까 냉관취성, 열관취성 이런 표현이 있었죠. 소송가공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구나 그거는 냉관가공, 열관가공 그거는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거랑 좀 다르네요. 열관취성이니까 고온 상태에서 취성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규소를 첨가시키면 단단해지지만 단단한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열관취성이 감소한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인성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탕 보급성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샘물을 용탕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높은 상태의 샘물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조가공하기에 적당한 이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금형의 접착성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점착성,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죠. 다이캐스팅 주조가공을 할 때 금형이라고 하는 주형의 샘물이 흘러들어갈 때 이런 알루미늄 화금, 실루미늄의 알루미늄 화금이 흘러들어갈 때 점착성이 증가한다, 달라붙는다는 금속 표면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잘 떨어지지 않겠죠. 이거는 적당한 표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주조가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찾으라는 얘기니까 점착성 증가한다 금형의 4번을 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5번을 볼게요.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흑연이 많을 경우에는 그 파단면이 회색을 띈다. 맞죠? 이렇게 회주철의 경우에 흑연 성분의 유리탄소 성분 흑연 성분의 유리탄 성분이 많으면 회색을 띄게 됩니다. 회주철의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 및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감소하여 파열을 저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철의 성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철의 성장 주철의 성장이라는 표현은 이 주철을 A온 변태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게 되면 주철이 팽창하는 현상이에요. 주철이 팽창을 하게 되면 수명이 단축이 되죠. 수명이 단축이 돼. 그래서 가열 및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감소하여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합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팽창해서 수명이 단축이 되는 현상을 주철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에 부합이 되지 않죠. 틀린 것 해서 2번을 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주철 중에 전탄소량, 전탄소라고 해서 흑연, 유리탄소, 플러스, 하압탄소의 합을 전탄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 주철의 조직도 중에는 마우루 조직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소와 규소 및 냉각 속도, 탄소 및 규소의 함량과 냉각 속도에 따른 주철의 조직을 나타내는 표현을 마우루 조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5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66번 절정성 플라스틱 및 비결정성 플라스틱을 비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합성 수지와 관련해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온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성 플라스틱과 비결정성 플라스틱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결정성 플라스틱은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 결정입자, 결정입자를 갖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비결정성 플라스틱은 결정화되지 않은 이런 형태의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결정성 플라스틱은 낮은 온도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지라고 볼 수가 있고 결정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마른 열을 요구하는 합성 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비결정성에 비해 결정성 플라스틱은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게 결정성 플라스틱입니다. 열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상온상태로 떨어질 때 치수의 변화가 크게 수반이 되니까 치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결정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 플라스틱보다는 치수의 정확도,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비결정성에 비해 결정성 플라스틱은 금형 냉각 시간이 길다. 맞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열량이 요구되는 것만큼 냉각을 시킬 때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은 결정성 플라스틱에 비해 비결정성 플라스틱은 치수 정밀도가 높다. 말씀드린 대로 결정성 플라스틱은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팽창을 할 거고 그게 냉각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수축현상이 동반이 될 테니까 치수의 정밀도가 떨어질 거다 하는 거죠. 비결정성 플라스틱이 치수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결정성 플라스틱에 비해 4번이 비결정성 플라스틱은 특별한 용융 온도와 고화 온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비결정성 플라스틱보다는 결정성 플라스틱이 많은 열을 필요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의미 그러니까 4번은 비결정성 플라스틱보다는 결정성 플라스틱이 특별한 용융 온도나 고화 온도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바꿔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고화 온도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온도를 고화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체가 고체 상태로 변화할 때의 온도 액체가 고체 상태로 변화할 때의 온도를 고화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고화 온도를 갖는 플라스틱은 결정성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번은 답을 4번으로 봅니다. 그리고 6번은 답을 105번으로 가정성 플라스틱을 그리고 99번은 답을 105번으로 가정성 플라스틱을